안녕하세요 이창호 명국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창호 구단 만 16세 때 두어졌던 바둑을 준비했는데요 바야로 1991년 4월 24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때 대한민국 바둑계는 조은영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사제 대결이 한참 벌어질 때입니다 누가 과연 1인자로 등극을 하느냐 조은영 구단이 계속해서 1인자 자리를 차지하다가 제자인 이창호 구단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만났던 바로 대국 국내 최대 상금이 걸려 있었던 왕의전 도전 7번기 7국을 준비했습니다 두 기사가 3승 3패로 맞선 가운데 오늘 대국을 이긴 기사가 왕의전을 차지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했던 대국인데요 만 16세 때 이창호 구단의 바둑 한번 함께 해보시죠 지금 이 바둑은 조은영 구단이 흑이고 이창호 구단이 백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더미 5집 반이었고요 바둑은 지금 팽팽한 가운데 조은영 구단이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한 칸을 띄어서 이쪽 돌을 수습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쪽으로 밀고 나가게 된 것은 계속 따라 나가서 이거는 백이 괴롭고요 그렇다고 이쪽으로 막아서 이렇게 막아서 이 환점을 잡고 흑이 살아갈 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쪽 돌들이 무난하게만 살아가게 된다면 백도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바둑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창호 구단의 정말 기가 막힌 설계 함께 감상해 보시죠 자 일단 여기서 이창호 구단의 수수는 여길 바로 나와서 끊는 수였습니다 바로 나와서 끊어서 흑이 만약에 중앙으로 늘게 되면 이 한 점을 잡으면서 계속해서 흑을 공격할 수가 있죠 흑이 안에서 막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리고 백이 이런 식으로 오면 또 집이 크게 나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조은영 구단의 선택은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선택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당연히 당연한 수고 좋은 수입니다 맥점이에요 여기를 그냥 이렇게 두는 거는 단수당하고 또 바로 붙임을 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죠 그래서 입구자로 두는 게 보통은 맥인데 아 이 장면에서는 조은영 구단이 이렇게 한 점 두 점을 그냥 이렇게 잡았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잡고 좀 괴롭지만 그리고 여길 오더라도 한 칸을 하나 띄워놓고 백이 밀고 나갈 때 이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막아서 살아뒀으면 이 흑이 잡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백이 늘더라도 찌르고 막을 때 단수 단수 그리고 막으면 오히려 거꾸로 백이 잡히기 때문에 흑을 계속해서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고 백이 여기 하나 지키고 흑이 막아서 서로 각생을 하는 그리고 백이 손을 빼고 이쪽으로 가는 그런 바득이 됐을 거예요 아직 긴 승부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조은영 구단이 여기서 조금 욕심을 내죠 집으로 좀 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입구자 선택을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이 수가 좋은 수입니다 백이 단수 치고 이렇게 틀어막더라도 확실히 흑이 하나 밀고 들어갔기 때문에 흑이 득이죠 입구자로 둔 수가 흑이 집으로 득입니다 자 이렇게 이득을 보기 위해서 입구자로 두었는데 아 이 장면에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지금부터 하이라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창호단에 단수 하나를 치고요 그리고 나서 이쪽을 바로 단수 쳐서 교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먼저 갖다 둡니다 여기 2선 치중을 먼저 가요 다음에 어디를 두든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실전처럼 한 칸을 먼저 교환을 합니다 아까 모양은 비슷하죠 자 그런데 여기를 한 칸을 띠는 것을 확인하고 이 장면에서 여기를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이쪽을 젖히고 2단을 젖혀갑니다 자 일단 굉장히 집으로는 손해예요 한 점을 흑은 당연히 끊고 여기 둘 수밖에 없고요 자 여기는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걸 늘어도 막아서 단수 쳐도 따내서 이거는 귀삼수가 되는 형태가 아니에요 수가 되지 않아요 이게 지금 100이 뭐 하는 거지 엄청난 손해를 지금 보고 있죠 자 그리고 태어나게 1로 단수를 칩니다 자 이거는 안 받을 수 없죠 손을 빼면은 이걸 늘어서 두는 순간 이 내 5점이 잡히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따냈는데 이렇게 해놓고 한 칸을 띄어요 조은형 구단은 이걸 막아요 다음에 두 점이 살아가는 게 있으니까 자 그리고 2차항 구단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도 조은형 구단은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찔러서 이제 살아야죠 찔러서 막을 때 단수를 치고 이어서 교환을 해두고 여기를 찝어서 살자는 수를 둡니다 자 이제 끊어지는 수가 있으니까 100이 이어면 이렇게 살아두겠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살면은 100이 집으로 엄청나게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거는 바둑이 역전이 됐습니다 흙이 당연히 좋죠 자 조은형 구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 장면에서 조은형 구단의 대착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은 이 수를 진작에 지금부터 20수 전부터 이 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잘 찝었을 때 다른 데를 두는 거는 여기를 끊어서 이 5점이 잡힙니다 그래서 안되는데 당연히 연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 장면에서 바로 이 먹여치는 수가 준비되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 장면에서 보라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수가 아닌데 20여 수 전부터 이 수를 보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소름이 돋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점을 따내게 되면 이어서 이제는 흙이 여기서 집이 안 납니다 여기를 둬도 집고 여기를 둬도 단수를 쳐서 옥집이 돼서 집이 나질 않아요 그러면 이 두 점을 잡고는 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흙대마가 전부 다 잡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이어야 되는데 당연히 이어서 이 맛보기로 안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형태는 절묘하게 단수 치고 이어서 여기를 끊더라도 100이 있는 거는 여기를 쳐서 안되는데 여기서 D로 단수 치는 수가 있습니다 따낼 때 또 D에서 단수를 치면 이게 연단수 형태로 거꾸로 흙이 전부 다 잡히는 그런 형태예요 좋은형보다는 이 형태를 착각을 한 겁니다 이 먹여치는 수를 두는 순간 이때 좋은형보다는 눈치를 챕니다 결국은 단수 치고 여기를 이었지만 찔러서 이 흙이 전부 다 잡히는 형태가 됐고요 여기를 젖혀서 뒤늦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입구자로 붙이고 꽉 이어두니까 암우수가 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여기를 젖히더라도 끊고 단수 치고 나가면 암우수가 안되죠 결국은 이 흑대마가 완전히 살아있다고 생각했던 이 좌변의 흑대마가 전부 잡히면서 사실상 바둑은 여기서 결정이 났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좋은형보다는 진행이 많이 되긴 했지만 흑이 역전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창호구단이 이 바둑을 이기면서 제25기 왕의전을 세트스코어 4대3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타이틀을 차지하게 되고요 이 해에 국내 타이틀 7개 7관왕에 오르면서 명실상부 이창호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조은형구단이 한 20년 동안을 대한민국 바둑계의 1인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의 힘으로 키운 제자 이창호구단에게 1인자 자리를 내어주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바둑입니다 이 형태 다시 보시자면 여기서 이 한 칸 띄었을 때부터 이창호구단은 이 수들을 다 보고 설계를 한 겁니다 바로 나와서 끊어서 흑이 입구자로 가니까 단수를 쳐놓고 여기 교환을 하고 한 칸을 띌 때 바로 이수가 준비되어 있는 수죠 단수 치고 틀어 막아서 막아놓고 한 칸을 띄어서 조은형구단이 여기서 이때라도 눈치를 챘다면 이 막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막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막고요 백이 이제 늘어서 가야죠 그러면 찔러서 백이 넘어갑니다 이쪽 돌은 살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먹여치고 따 낼 때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이렇게 입구자로 연결하자고 하고 백이 차단을 하면 이 패를 들어가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백이 뒤로 이으면 이렇게 두어서 이거를 패로 살자고 하는 수가 있었어요 이때라도 조은형구단은 이 수를 찾았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두어도 바둑은 백이 유리합니다 백이 유리하지만 실전처럼 모두 잡히는 것보다는 이 선택의 흙이 훨씬 좋았죠 하지만 조은형구단은 이때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그냥 막고 넘어가는 순간 이 흑대마가 절묘한 연단수 좌충 형태로 전부 다 잡히면서 바둑은 여기서 끝이 나고 맙니다 만 16세에 이런 바둑을 뒀다는 게 지금 봐도 소름 끼치고요 AI로 이 바둑을 분석해봐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내용의 바둑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이창호구단의 명국선 조은형구단의 대국이었었는데요 오늘 바둑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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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